쌍용차 인수에 뛰어든 에디슨 모터스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모펀드 KCGI와 손을 잡았습니다. 자금력에 의문 부호가 달렸던 에디슨에 KCGI가 합류하면서 자금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쌍용차 인수 유력 후보로 꼽히는 에디슨이 몸집을 키우면서 인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김승교 기자입니다. 쌍용자동차 인수를 위해 결성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에 사모펀드인 KCGI가 합류했습니다. KCGI는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인수가의 절반가량을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CGI의 합류로 에디슨 모터스는 자금 조달 능력에 달렸던 의문 부호를 지우고 본격적인 인수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공익 채권과 퇴직금 등을 포함해 쌍용자동차 인수에 필요한 금액은 약 8천억 원. 지난해 9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품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키스톤피와 세미시스코, TG투자에 KCGI까지 합세하면서 8천억 원 이상을 조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강영권 에디슨 모터스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에디슨 모터스 같은 작은 회사가 어떻게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느냐는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인수를 하게 된다면 친환경차 판매를 늘려 3에서 5년 안에 흑자 경영으로 돌아서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쌍용차 인수전에는 모두 9곳이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SM그룹과 에디슨 모터스, 하아 오토모티브에서 새롭게 법인을 설립한 카디널 원모터스 3파존으로 좁혀지는 양상입니다. SM그룹은 M&A를 통해 여러 회사를 정상화시킨 경험으로 카디널 원모터스는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자처하며 각자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용차가 만성적자에서 벗어나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자금보다 친환경차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기술 등 장기적 플랜을 따져 인수 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기적인 안정,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없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줘야 되고 또 하나가 구체적으로 생산계획, 수출계획, 고용계획 이런 게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쌍용차 인수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최종 협상자가 되기 위한 인수후보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승교입니다. 기상캐스터